나은이는 전체 멤버라고요? 손나은이 모든 멤버 근데 나은이도 내가 나은이면 이거 서운을 알만해 근데 나은이가 멤버 전체한테 자기가 말하는 거에 반응을 잘 안 해줘서 아니에요 근데 너무 폭이 너보여요 이거 나은이 섭섭할 것 같아 나은이가 며칠 전에 아팠었어요 아닙니다 아픈 적 없습니다 아픈 적 없어요 나은이가 개그를 했는데 우리가 안 웃었어 아 개그를 안 해 자 힌트 드라마 아니 잘 나왔네 은지 알겠다 나은이가 드라마 했는데 응원 문자 하나도 안 와서 응원해줬는데 아 그 앞 멤버가 더 붙어있다 그 앞 멤버가 더 붙어있어요 비교 비교가 있어요 저런 은지 활동할 때는 응원을 갚는데 나은이 드라마 할 때 안 갔어요 맞습니다 은지 언니 드라마 할 때 은지 드라마 재밌다 나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 드라마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셔서 누가 재미있대? 봄이 언니가 조인상 생략 나온 거 아니에요 나도 대목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이후 것들 내가 심내기 얼마나 좋겠는데 야 심내기 나 보고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저희가 서로 표현을 잘 안해요 보고서도 그냥 저희가 서로 오그라들기 때문에 봐도 아우 막 이러지 아니야 봄이 그거 뭐야 저 생일 첫 드라마 했었는데 시트콜? 시트콜 말고 우리 모래놔요 시트콜? 시트콜 말고 우리 모래놔요 아우 안아요 그거 한창 살 때였는데 동시간대 그거 뭐야 그거 조인상 님 나오는 거를 사가지고? 보더라고요 제 거는 하나도 안 보고 다른 드라마를 보고 나의 거 보지도 않고 제 앞에서 그것도 제 눈앞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초롱이 나오고 있는데